이른바 광주 전남지역 사건 브로커 의혹과 관련해 현직 경찰 7명이 직위해제됐습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오늘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는 현직 경찰 7명을 모두 직위해제했다면서 다만 이들에 대한 감찰 착수는 판단하기 어려운 요인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 인사 문제로 비리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며 인사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면 전방위적인 개혁도 마다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민간인 브로커 성모 씨를 통해 경찰 내부에서 승진이나 사건 무마를 대가로 금품이 오간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